그림은 정상인에게 기억 자극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입니다.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문제고 체온 조절 과정은 그랬으니까 온도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기억은 고온과 저온 중에 하나고요. 즉 덥게 했거나 춥게 했거나 A는 억제와 촉진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간내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 항상성 조절 중추죠. 티록신이라는 친구는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조직세포의 물질대사를 활성화시켜서 뭐하게 되는 거예요? 체온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고온 자극인지 저온 자극인지 모르니까 억제인지 촉진인지 모를 텐데 밑에 써 있어요.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킨다. 우리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키면 어떻게 돼요? 창득해지죠. 왜 수축시켜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발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열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 밖에가 외부 환경이 그렇지, 춥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기억은 저온 자극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오른 것, 기억은 동그라미. 그럼 저온 자극이면 열, 티록신은 열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열 발, 방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열 발생이죠. 열 발생. 방출은 발산하고 같은 말이니까. 열 발생과 같은 말인데 자, 지금 어쨌든 저온 자극이 오면 열을 뺏길 거예요. 체온은 떨어질 거고. 그럼 티록신이 체온을 높여줘야 되겠죠? 열 발생량을 늘려야 되니까 A는 촉진이어야 될 겁니다. 그죠? A는 틀렸고요. 자, 디귿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열 발산량이 감소합니다. 이건 처음에 설명해 드린 거니까 답은 ㄱ, ㄷ,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